자유사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4.15 총선에서 젊은 세대들이 보이는 정치적 성향을 확인하면서 지금부터 30여 년 전에 가졌던 생각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자유사회는 올바른 생각, 올바른 믿음 위에 서 있다. 자유사회는 그냥 빵, 물질을 잘 만드는 것만으로써 계속해서 유지되기가 힘들다. 또한 자유사회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올바른 세계관에 따라서 존립이 결정된다. 올바르고 건강한 세계관을 가진 다수가 있을 때만이 자유사회는 계속 유지되고 번영을 이룰 수 있다. 이런 두 가지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한국의 주류사회, 특히 보수진영은 자유사회 유지의 생각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았고 특별한 노력을 해오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들의 테마는 지금 젊은 세대들의 정치적 성향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젊은 세대들의 친진보적인 성향, 좌편항적인 사회로의 길은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전망할 수 있습니다.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자유사회 어떻게 유지되는가? 4월 1일자 헬드 경제는 박영준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교수가 자신이 직접 체험한 체험담을 사회적 그리두기와 국가공동체라는 그런 칼럼에 담아서 내보냈습니다. 12년 전 박 교수가 미국에서 안식년 연수를 보내고 있을 때 마침 아이를 공립초등학교에 보내면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초등학교에 간 아이는 아침마다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함께 사회적 계약이라는 명칭의 선서를 낭독하곤 합니다. 다섯 개 항목으로 된 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는 개인적 최선을 다한다. 둘째, 타인과 나 자신을 존중한다. 셋째,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넷째, 안전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서로 협력한다. 다섯째, 우리의 풍부한 다양성을 환영한다. 자유사회를 지탱하는 자유주의 이념과 철학 그리고 사상을 간결하게 표현한 그런 항목들입니다. 자유사회의 구성원들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되고, 지켜야 되고,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실천해야 될 행동원칙들입니다. 박영준 국방대학원 교수는 이렇게 자신의 칼럼에서 주장합니다. 베이플라호가 처음 도착했던 동부지역 초등학교에서 매주 이러한 문서가 낭독되는 것을 들으면서,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건너와서 미국이란 나라를 건국하게 된 정신이라고 할까, 사회적으로 공유된 원칙을 체감했다. 개인적으로 최선을 다하면서도 타인이 지닌 다양성도 존중하는 공동체를 안전하게 건설하는 것이 미국의 탄생건조에 흐르는 사상이 아닌가 생각한다. 한국을 포함한 대다수 자유민주주의 국가도 이러한 정신의 바탕에 형성되지 않았을까.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면 물론이고, 동시에 타인과의 공존과 협력이 기반되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성립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다음 질문은 다시 생각하는 자유주의입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기꺼이 책임을 지르는 의식, 이른바 자기 선택의 원칙과 자기 책임의 원칙입니다.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국가, 그러니까 타인들에게 떠맡아달라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식, 자신을 존중하는 것처럼 타인을 존중하고 타인에게 위해나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의식, 자신과 다른 타인의 의견이나 주장을 포용하고 경청하고 관대하게 대해야 한다는 의식, 서로 다르지만 국가를 위한 공공의 선을 위해 서로 협력하려고 하는 의식, 이런 자유사회의 유지에 필수적인 행동 원칙을 우리는 젊은 세대들이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충분히 납득하고 체득할 수 있도록 가르쳐 왔는가?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지게 됩니다. 위에서 말한 다섯 가지 항목들과 오히려 반대되는 원칙들이 우리 사회의 젊은 구성원들의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한 젊은 세대뿐만 아니고 이 시대의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오히려 다섯 가지 항목과 반대되는 쪽을 선호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질문도 자연스럽게 던지게 됩니다. 자유사회는 시민들이 공유하는 올바른 행동 원칙이 없다면 언제든지 준전체주의 사회나 독재 사회나 또 전체주의 사회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기본적인 시민의식을 교육하는 시민교육의 부재가 오늘의 혼란스러움의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일은 반드시 학교만이 맡아야 될 그런 임무가 아니고 가정에서도 상당 부분을 맡아야 될 임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